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코스 차트인데 이번주에 대득 걸 썼네요 이거는 코스 닥 차트인데 2월 22일 날 테드 코스 왔어요 음 그래서 어제 검색깨 만들어 줄 건데 힘이 있는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검색 게임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주봉상 제가 주식을 해보니까 15일 21 선이 고정 코스 했을 때 힘이 좋더라구요 이거 클릭 지수 클릭 해주고요 어 또 의미 있는 숫자가 22 랑 33 일 요것도 똑같이 단순 지수 둘 다 클릭해주고 4개 나오죠 월봉도 클릭해 줄게 올봉도 클릭 단순 지수 둘 다 클릭 그리고 15일 21 도 의미가 있으니깐 클릭 단순 독 클릭 해주면 8개씩이 나오죠 그러면 월봉 월봉 게 다 묶어 줄게요 그리고 지수 어 주봉도 주봉 대로 묶어 줄게요 이런식을 뜨네요 성과 문제 볼게요 이게 주봉으로 검색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월요일마다 검색을 해 볼게요 왜냐면 종목이 거의 겹쳐요 월 화 수 목 금 거의 겹쳐 그러니까 월요일날 가장 몇 점이겠죠 보면은 애니 능률 뜨네요 이거 170% 가장 힘이 좋았던 종목이죠 3월에 3월달에 이런식으로 떠요 보면은 나쁜 자리는 뭐 거의 없어요 나쁜 자리 뭐 요거 대한 그린 파워 이게 나쁜 달인데 이거는 너무 올랐죠 딱 보더라도 이건 2월달에 가장 핫했던 종목 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보면은 이런식을 현대 표천에 뜨네요 36% 뭐 이런식으로 장이 안좋은데 괜찮았어요 3월 어 한 5일날 검색해 볼게요 무슨 종목이나 조금 바뀌긴 하네요 그래도 괜찮네요 뭐 또 월요일만 거의 검색해 썼는데 괜찮네요 아무튼 월요일날 검색했을 때 170% 인데 48% 아무래도 확률상 그렇죠 종목이 바뀐 하네요 금요일날 검색해도 아무튼 가장 적기는 월요일날 검색해서 잡는 거에요 보면은 태어나서 이런식으로 사안과 두번 같죠 좀 매주 적기에요 음 빙글의 이런거는 무거워서 패스 이런 액션 스퀘어 이거는 음 뭔가 지금 이게 근데 관리종목이라 이런거 다 체크해 주면 되요 대상 변경해서 아무튼 뭐 51% 같네요 힘 있는 종목 많네요 그리고 3월 15일날 검색해보면 맥널티 갤럭시야 모니트리 맞죠 이런거 뭐 53% 17% 그리고 나머지는 음 재료를 잘 모르겠어요 재료가 강한 동목에서 이렇게 쇼팅이 나와요 이거 안철수 관련 주기도 하고 사료 관련 주 누가 대장은 먹을지 모르겠어요 안철수 그린 중에 얘가 지금 대장 같죠 업황이 좀 맞는 것 같아요 3월 16일날 검색해 볼게요 우성 사료 뭐 종목이 겹치죠 이런 단점이 있어요 요 검색해 단점은 주범으로 잡았기 때문에 월요일날 맥점을 잡아야 되요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되요 만약에 내가 못 잡았다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요 이런 단점이 있는데 어 보통 주봉상 골도 코스 나타나 자체가 뭔가 호재가 있거나 내 부자가 사거나 뭔가 있는거에요 세력이 있거나 보통 단타 하신 분들은 일봉상 추세에서 분봉 오셨구요 스윙 하신 분들은 주봉 보고 일봉으로 차점 잡고 다 멀린다 똑같아요 월봉 같이 투자 하신 분들은 월봉으로 보고 주봉 일봉 잡고 재료 보고 그러니까 요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검색기 최근에 올린 건 다 괜찮아요 다 어느정도 매매 기법들이 다 들어간 검색기기 때문에 어 괜찮아요 막 이경 난 종목만 아니면 위로 막 장기평 이랑 위로 난 종목만 아니면 다 괜찮아요 아무튼 이런식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